안녕하세요 블루라크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국의 배구팬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드디어 202324 V리그 개막전이 펼쳐지는데요. 경북 김천에서 홈팀 도로공사대 원정팀 흥극생명의 대결입니다. 이 두 팀 지난 시즌 엄청난 명승부였던 챔피언 결정전의 바로 그 두 팀이 개막전에서 만났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챔피언 결정전 흥극이 두 경기를 먼저 이기고 내리 세 경기를 지면서 도로공사의 역대급 리버스 스윕 우승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오늘 개막전을 앞두고 경기를 보는 재미를 더하기 위해 간단히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개막전 굉장히 큰 변수가 생겼는데요. 양팀 주전 중에 도공은 세터 이윤정이 흥극은 리베로 김해란이 출전하지 못합니다. 이윤정은 훈련 중에 무릎이 좋지 못해 일정기간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 했고요. 언제 출전이 가능할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흥극도 리베로 김해란이 몸 상태가 좋지 못해 아예 김천원정에 동행하지 못했는데요. 배구팬 여러분 어떠신가요? 전력적인 면에서 아무래도 도공의 타격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이윤정은 지난 시즌 36경기 전 경기를 출전한 도공의 확실한 주전 세터죠. 지난 시즌 백업과 올해 코브컵 주전 세터였던 안혜림도 정관장으로 트레이드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도공 세터는 안혜림과 트레이드된 박은지밖에 없습니다. 네 박은지. 2022년 드래프트 전체 4순위로 정관장에 입달한 19살의 어린 선수죠. 페퍼 박은서의 동생이기도 하고요. 번뜩이는 재능은 있지만 경험치가 많지 않고 여기에 팀도 옮긴 상황인데 오늘 같은 엄청난 이목이 쏠리는 흥극과의 개막전의 선발로 나선다? 아 이거 진짜 박은지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흥극의 경우 김애란 리베로 잘하는 거야 누구나 알지만 수준급 백업 리베로 도수빈이 있습니다. 도수빈은 이번 코브컵에서도 지켜봤는데 나쁘지 않았고요. 어느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수연도 있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도공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공은 오늘 경기 키포인트가 바로 아포짓 자리인데요. 198cm의 장신 외국인 선수 바냐 부키리치가 있고요. 또 아시아쿠터 타나차 쑥속도 태국 대표팀에서 주 포지션이 아포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정헌도 있죠. 과연 김종민 감독 아포짓을 누구를 쓰고 또 박정하가 나간 아웃사이드 히터의 두 자리를 어떻게 어떤 조합으로 구성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흥극의 경우 단연 김연경이죠. 새롭게 FA 계약을 하고 다시 시작한 이번 시즌의 첫 경기. 과연 배구 여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수직힘도 있습니다. 절친 김연경과 함께하는 이번 시즌 김수지의 흥극 복귀전은 어떨지 그리고 유일하게 외국인 선수 가운데 재계약한 엘레나가 흥극 프론트와 팬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또한 도공은 신인드래프트 전체 1순위 김세빈이 교체로라도 출전할지 코보컵에서 부상당했던 최가은이 어느정도 몸상태일지 또 트레이드로 온 고의정의 활약 여부 흥극은 아시아쿼터 레이나 토코쿠 그리고 무엇보다 선발 세터가 이원정이 될지 김다솔일지 네 이러고 보니 오늘 개막전 정말 꿀잼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계는 KBSN 스포츠에서 라이브로 해주고요 공중파 중계는 없고 케이블 방송입니다. 박미희가 해설하고요 레이버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개막전 흔히 말하는 도박사 배당 참고로 보시면 흥극 승리가 1.14배 도곡 승리가 3.86배 이거든요. 이를 승리 확률로 계산하면 흥극 승리 77% 도공 승 23% 인데요. 도공의 이은정 이탈 소식이 나와 흥극 승 배당이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한데 워낙 낮은 배당이라서 어쨌든 흥극 승리를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챔프전도 이런 배당을 받고 흥극이 짐바 있죠. 배구공은 둥글고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이제 브이리그 시작입니다. 오늘 개막전 다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블루라커룸 이었습니다.